결핵은 산업혁명 후인 18세기 중반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아사간 질환인데요. 결핵균은 1882년에야 로베르트 코어에 의해 발견돼 1921년과 1940년대에 각각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이친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결핵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 55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결핵균은 산소가 많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폐 외에도 임파성 결핵이나 결핵성 능마경 그리고 신장 결핵과 같이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도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핵은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병률이 25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결핵은 2019년 14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꼴로 결핵에 감염되며 감염자 중 5에서 15%만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폐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될 때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고 공기 중을 떠돌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숨을 쉴 때 그 결핵균이 숨을 들이마시는 사람 폐 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폐결핵은 폐와 기관지가 외부 공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지만 임파성 결핵이나 결핵성 능마경과 같은 폐 외 결핵은 외부에 배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 환자의 70에서 80% 정도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결핵 환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은 아닙니다. 결핵으로 인한 증상이 쉽게는 감기로 혹은 다른 폐 질환 또는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따라서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결핵은 침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 결핵의 경우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이고 결핵균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신이 무력해진다든지 아니면 밥맛이 없어지는 등의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미열이 나거나 아니면 밤에 오한이 들고 식은땀이 나서 옷이 젖는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침을 할 때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결핵 환자분들 중에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결핵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초기 결핵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결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2주 이상 지속되는 호흡기 증상 및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결핵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결핵균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또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X선 촬영을 시행하고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한 객담 도말 검사 및 배양 검사, 핵산 증폭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이러한 초기 검사의 결과가 결핵을 진단하는 데 부족한 경우 환자에 따라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기관지 내시경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수적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약물 치료로는 결핵균을 죽이는 한 결핵제를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 결핵약은 감수성 결핵인 경우에는 4가지 종류의 약제를 최소 6개월 또는 9개월 동안 하루에 한 번 일반적으로는 아침 식전에 복용하게 됩니다. 약의 개수가 4가지 종류의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4가지 약을 조금씩 섞어서 큰 알 하나로 만들어서 몸무게에 따라서 적게는 2알에서 많게는 6알까지로 개수를 줄인 약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핵약만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폐결핵으로 인해서 대량 객혈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일부 약제 내성 결핵의 경우에는 수수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우 드뭅니다. 감수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간의 표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며 치료 종료 시점에서 시행한 객단 배양 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고 그 이전에도 한 번 이상 배양해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완치되었다고 판정하는데요. 하지만 폐결핵의 경우에는 완치가 되더라도 석회화된 결핵종, 폐실질 내 공동, 기관지 확장증, 결핵성 파괴 폐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결핵약을 복용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소변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 약 복용 전에 저희가 소변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고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이건 리판핀이라고 하는 약의 대사물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약재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속이 불편하고 미식거리는 위장장애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오심이나 구토 등이 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약재 복용 시간을 식후나 아니면 자기 전으로 변경해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부작용은 간독성입니다. 따라서 치료 시작 전에 간효소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치료 도중에 한 번씩 간기능 검사를 계속해서 간효소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약재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흔한 부작용이 피부 부작용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가렵기만 한 아주 간단한 증상에서부터 온몸에 피부 배진이 생기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심하지 않다면 결핵약 복용을 계속하면서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복용하다 보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매우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약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조건 결핵약을 자의로 중단해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약을 자의로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약을 매일 복용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게 된다면 몸속에 남아있는 균들이 결핵약의 내성을 가지게 돼서 치료에 실패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결핵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병원이나 요양소의 환자를 격리했는데요. 현재는 결핵약을 처음 2주 정도만 꾸준히 복용하면 결핵균의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치료 시작 2에서 4주 후가 지난다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따로 입원하거나 격리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결핵 환자의 경우 결핵약 복용으로 전염력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에 결핵균을 주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합니다. 격리라고 해서 꼭 병원에 입원해 계실 필요는 없고요. 마스크를 쓰고 본인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시게 된다면 전염력은 급격히 감소해서 적어도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없어진다면 전염력은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대다수에서 격리 해제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약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반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답은 Yes입니다. 잠복결핵은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존재하고는 있지만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외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도 전혀 없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 정도에서 향후에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결핵균이 억제가 되지 않아서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예방적인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계측이 Yes or No 두 번째 결핵은 한 번 걸리고 나면 재발하지 않나요? 답은 No입니다. 결핵은 아쉽게도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는 걸리지 않는 병이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원칙대로 한 결핵약을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먹고 치료를 끝낸 후에도 결핵병소에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돼서 결핵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저희가 재발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치료 종료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이후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재감염입니다. 완치된 후에라도 주변에 폐결핵 환자를 다시 접촉하게 되면 새로운 결핵균이 다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 새로운 감염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이 다시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결핵 환자 비중은 2001년 19.2%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45.2%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결핵 진단이 어렵고 동반 질환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이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결핵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서 흉부 X선을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핵은 약물 치료로써 완치가 충분히 가능한 병입니다. 문제는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는 게 문제인데요. 하지만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치료 도중에 약을 중단하게 되면 약의 내성이 생겨서 다제내성 결핵으로 변할 수가 있고 만약 이렇게 되면 18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치료 실패율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규칙적으로 6개월간 빼먹지 않고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